예술단에 저희 파라다이스 예술단의 특별초대가수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도 선물도 아 잠깐만요 좀 말 시키면 안돼요 오빠 좀만 기다려요 더 바쁜 사람이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특별초대가수 오늘 이분 진짜 이 가수 모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쉬운 가수인데 너무너무 바쁜 가수입니다 우리 이 연수 가수님을 무대로 모십시다 우리 이 연수 가수님의 탈퇴고 비워버린 척 갑니다 비워버린 척 이연윤 가수님의 탈퇴곡입니다 박수와 함께 갑니다 이 연수 가수님의 탈퇴곡입니다 네 연수 가수님의 탈퇴곡입니다 그래서 흰색 équ Fewchanns love taxe baj에 아프지 않을래 사랑을 내리지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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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현숙과 선생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손글도 마주치면 여러분들 손도 마주해 주시고요 사랑 많이 해주세요 이제 나의 많은 사랑을 내리지도 않네 사랑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이현숙의 요약을 rég Later 아프지해야 하나여 사랑은 아들이 안에 뛰어놔 사랑해 우린 아프지 않을게 사랑해 우린 좋고는 매일 아멘 me uh 2 2 2